스탑. 오케이. 아이고, 사러 오세요? 네. 아니, 그런데 에스턴트만 먹고 어떻게 사러? 아니, 아니. 우리 좀 봐요. 조간 신문 좀 읽어드리려고요. 아. 그 떠오르는... 고춧가루는 2스푼. 베스트 닥터. 식습관이 그러니까 굽거나 짠 거. 이거는 위암 발병률이 높답니다. 통상적인 숯불 위에 쇠고기가 지글지글 부어진다. 불향을 가득 머금은 고기 한 점을 상추 위에 올리고 푹 절인 마늘과 쌈장을 얻는다. 이러내시기 즐거울 수는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 낙제점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맛있긴 하지, 솔직히. 그런데 이거 안 먹을 거 먹을 거야, 이따가. 아니, 맛있긴 하지, 솔직히. 네.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아, 맛있겠다. 오, 뭐야?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탕수육이야? 아, 역시 확실히? 반만 써. 오케이. 어휴, 어휴. 이쁘다, 이쁘다. 딱이야. 아침부터 이렇게 먹어? 그다음에 여기 참기름. 대박이다. 이게 우력이 말이에요. 필수지방상이 풍부해서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그렇죠. 이게 칼슘이나 철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그렇게 좋대요. 피로회복에? 오. 와. 우럭탕수야? 우럭탕수네. 와! 응, 우럭탕수. 와. 아, 너무 좋다. 너무 깔끔하고. 깔끔해. 탕수육의 맛이 느껴지면서 건강하고 담백한 맛. 와. 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세연아, 너무 맛있다. 음. 와, 진짜. 옷을 갈아입으면 줄 거잖아요, 세연 씨. 옷을 갈아입으면 죽죠. 옷을 갈아입으면 줍니다. 장 사장한테 나 너 싫어 볼 점 없어. 그렇죠. 장 사장 망해라 라고 하고 싶었는데. 음악 너나 들어. 너나 들어. 어. 아, 아니야 일단은. 자, 더 이상 없어요. 이거 마지막 먹고 더 이상 이제 생각할 이제, 이제는 뭐 그거 없어. 알았 Alle. 우와. 하아. 하아, 하아. 진짜 봐요, 하아.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편하게 앉아있어도 되죠, 집에서? 누워계셔도 돼요. 진짜요? 네. 진심이에요. 장사장님, 장사장님. 저는 장사장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신분태리 읽고 싶지도 않아요. 자네, 자네 왜 그러나? 저는 박사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자네 왜 그러나?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잠깐만 이거 알코올이야? 뭐야? 취했어 뭐야? 너무 실례해서 왔는데? 다 들렸지? 다 들렸지? 되게 당황했어 지금. 자네 왜 그러나까지 나왔어. 자네 왜 그러나 나왔어요? 끝났네. 아니 저는 그냥 저기. 막내 이기세요. 승기군. 승기군.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간 거죠? 아니 아까 그 신문에 굽거나 짠 음식인데 굽거나 짠 음식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쌈 보고 가세요. 아니 도윤이 제일 좋아하는 전. 아니 도윤이 제일 좋아하는 전. 보리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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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안 짜더라고요. 한 번 봐도 돼요? 네, 예. 지경이 왜 두 분이 있어요? 네. 야 보쌈 어떻게 해? 어머. 너무 맛있겠는데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우와 보쌈. 보쌈 기가 막히죠. 야 보쌈 어떻게 해? 어머. 은우 혼자 연결해 봐. 고만 있어보자. 오빠는 어떻게 해? 역시 아까 인생은 외롭고 쓸쓸한 거라고 하셨으니까 음악이나 들으면서. 고맙습니다. 은우 씨 즐거워요? 네. 즐거워요? 은우 씨. 네? 혼자 30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쌈이 너무... 보쌈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혼자 30분. 왜냐면 이거. 이거 다 들으면 한 2시간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쌓아둘 테니까. 이거 하고. 마지막 셀린 디형 노래 나올 때 내가 올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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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